저번 시간에 우리 어깨 한 번 가동 범위 체크했었죠. 그래서 오늘은 시작하기 전에 악력기를 가지고 왔는데 내 손에 힘이 얼마나 센지 체크를 하고 나중에 우리 한 8주 정도 지난 뒤에 운동을 통해서 얼마나 팔에 힘이 세졌는지 이거를 한 번 같이 체크를 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건 없고 그냥 서 있는 상태에서 하나 둘 셋 하면은 꽉 지웠다가 떼주시면 되세요. 하나 둘 셋 왼손이 더 세세요? 하고 놓고 왼손이 더 세요? 왼손은 좀 다지 않으세요? 다들 왼손은 조금 약하시다. 왼손, 왼손, 왼손만 네, 풀어서 이렇게 한 줄로만 해서 하시면 좀 더 이렇게 부드러워져가지고요. 네, 한 줄로 해서 어깨 넓이만큼만 이렇게 잡아주시고 그 상태에서 양 옆으로 쭉 돌려주실 수 있어요. 네, 그렇죠. 그렇죠. 둘, 열 번만 할게요. 셋, 넷, 넷, 넷. 이제 압력이 세신 것들이 주물러주면 더 시원하시죠? 아까 우리 양이 압력이 굉장히 세셨거든요. 시원하시죠? 자, 우리 주먹으로 두들겨주세요. 그렇지. 위에서부터 아래로, 위에서부터 아래로 두두두두두두. 그렇죠. 너무 좋아요. 입으로 호흡 뱉어내면서 양손 앞으로 밀어볼 거예요. 앞으로 나란히 지금 일단 밀어냈죠? 오른손은 머리 위로 왼손은 엉덩이 쪽으로 내려주실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네. 무릎하고 발목 사용할 수 있는 밴드 운동을 두 가지로 진행해볼까 하는데요. 네, 펴주시고. 일곱. 네. 앞으로 쭉. 다섯. 쭉. 네. 마시고. 다섯. 쭉. 자, 저희가 운동하기 전에 계속 말씀드렸던 거. 계속 허리를 펴주셔라. 허리를 펴면서 지금은 이게 힘들어도 이 허리 펴는 것도 운동이에요. 이 안에서도 척추 사이사이에 근육들이 있는데 이 근육들을 조금 조금씩 써주면서 감화하는 거예요. 앞바닥이 안 되시면 그렇게 잡으셔도 돼요. 다리 펴주셔도 다 상관없어요. 잡아볼게요 서로. 하나, 둘, 셋. 후. 버티기. 천천히 한번 써볼 거예요. 같이 한번 가볼게요. 준비. 떼겨봅니다. 하나, 둘, 셋. 후. 그렇지. 아니요 고정이에요 고정. 제가 돌아오라고 할 때까지 돌아오지 마세요. 다시. 하나, 둘, 셋. 후. 가슴 펴고 3초. 하나. 둘. 셋. 다시 돌아가고. 우리 두 분이서 마주 보고 있으니까 마지막으로 허벅지 뒷근육 한번 푸는 거 한번 해볼게요. 오른쪽에 있는 분들은 그대로 앞으로 넘어가면서 그렇지. 햄스트링 스트레칭 밑에 가는 거예요. 마지막 저희 다 일어나셔서 마지막 유산소 운동하고 마무리할게요. 일어나세요.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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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가락으로 위로. 곧기하고 있어. 제자리 곧기하고 있어. 다리도 움직여야 돼. 다리도 움직여야 돼. 다리도 움직여. 다리도 움직여. 다리도 움직여. 언제든지 달려갈게. 손다리 같이 움직여야 돼. 아래로. 자 이렇게 또 오늘 함께 행복한 시간 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지금 어머니들 다 운동을 통해서 점점 더 건강해지시고 튼튼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오늘 수업은 여기에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인사나 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계세요.